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쉽고 즐거운 게임길잡이, 게임리지입니다. 3월 24일에 던파 모바일이 출시되어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데요. 던파 모바일을 포함해서 최근 주목할 만한 게임 관련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어떤 게임이 핫한지 참고해주시고, 첫 번째로 던파 모바일 출시 소식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3월 24일 오전 8시, 던전앤바이터 모바일이 출시되었습니다. PC 던파는 특유의 2D 도트 그래픽에서 나오는 액션감과, 쉽고 직관적인 플레이로 세대와 국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랑을 받은 게임인데요. 작년 11월 25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해서, 2월 7일 런칭일 공개 이후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본격적으로 던파 모바일을 살펴보면, 도트 그래픽 구현으로 원작 느낌을 그대로 살렸고, 원작에 있는 귀검사, 격투각, 건어, 마법사, 프리스트까지 총 5개 직업이 등장합니다. 또 10레벨을 달성하면 각 직업에 맞게 버서커, 웨퍼마스터, 아수라 등으로 전직이 가능하며, 선호하는 플레이 스타일과 포지션에 맞는 캐릭터 육성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콘텐츠도 이용자끼리 대결하는 결투장 시스템과, 보스와 몬스터를 차례대로 격파하는 고대 던전, 시나리오 던전 등, 원작의 재미를 그대로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미를 바탕으로 던파 모바일은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출시 전날부터 양대 앱마켓에서 총 120만 건의 사전 다운로드와, 사전 캐릭터 생성 110만 건 달성으로 넥슨 출시 게임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고, 출시 이후 양대마켓 인기순위 1위와 매출순위 구글 2위, 애플스토어 1위를 기록했습니다.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는 만큼 PC로 해보신 분들은 한번 플레이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추가로 6월 28일 PC와 콘솔로 던파 듀얼이 출시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공개된 플레이 영상을 보니 2D 도트 그래픽을 탈피한 모습인데요. 4월 2일부터 4일까지 플스로 2차 CBT를 진행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던파 모바일 정식 출시 소식과 던파 듀얼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버워치2의 첫 베타 테스트 소식입니다. 블리자드가 4월 26일 오버워치2의 첫 CBT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3월 11일 개발자 업데이트 영상을 통해 PVP 베타1에 참가할 테스터 모집을 시작했는데요. 이번 1차 베타 테스트는 PC로 진행되고, 콘솔은 추후에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공식 신청 페이지에서 국가 제한 없이 옵치1 구매 유저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메일로 합격 여부를 전달한다고 하니 신청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테스트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테스트는 PVP에 초점을 맞췄다고 언급했는데요. 테스트 참여 시 5대5 협동전과 신규 밀기모드, 4개의 신규 전장을 체험할 수 있고, 새로운 공격 영웅 소전과 신규 핑 시스템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관계자와 오버워치 선수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첫 베타 테스트 전까지 지속적인 최적화로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옵치2는 원래 올해 출시 예정이었으나 연기되어 내년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니, 나는 먼저 옵치2를 경험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니까 꼭 신청해보시고요. 지금까지 오버워치2의 첫 베타 테스트 진행 소식이었습니다. 세번째는 NC 소프트 신작 TL의 인게임 공식 트레일러 영상 공개 소식입니다. 지난 2월 NC에서 개발 중인 신작 5종 티징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는데요. 3월 17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추가로 TL의 공식 트레일러 영상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영상이 개발 중인 플레이 영상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인데, 함께 트레일러 영상을 보면서 추가로 공개된 TL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초반에는 서양 중세시대 컨셉의 배경과 세계관을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TL의 대략적인 스토리를 반영한 장면도 추가로 나옵니다. 다음에는 상자를 뛰어넘고 로프로 암벽을 등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형 지물과 상호작용을 통해 게임 속 공간을 활용하며 몰입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수집품을 조사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수집 시 스토리 오픈과 보상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협동 PVE 컨텐츠에서 동물에서 사람으로 변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대규모 PVP 전투 장면에서도 동물로 변신하는 것을 보면, 전투 컨텐츠에서 TL이 내세우는 핵심 재미요소 중 하나로 예상되네요. 이제 트레일러 영상 외에 기사로 공개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TL은 동일 지역 안에서 날씨가 바뀌면 전투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비가 오면 라이트닝 공격이 강화되고, 하수구 주변 접근이 제한되는 등, 이러한 환경적 변수에 대응하여 유저의 전략적인 플레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TL은 2월 티징 영상을 통해 함께 공개한 프로젝트 2와 세계관을 공유합니다. 동일 세계관 속 동양 중세 컨셉의 프로젝트 2와 다른 역사가 펼쳐지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2개 게임의 정보를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다음에 추가로 게임 정보가 오픈되면 다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NC소프트 TL의 공식 트레일러 영상 공개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게임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게임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IP와 신규 IP를 활용한 게임 출시가 활발한데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꼭 참고할 만한 게임 소식 정리해서 정기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